폭발물은 보통 이렇게 수제작으로 비축해둡니다. 요즘 여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취미, 탑5예요. 셋 살 때까지 도망치세요. 셋 사격 캐시 요행이란 건 없어요. 우회는 통하지 않아요. 빈집 털이는 범죄예요. 잔재주입니다만 환기가 좀 필요해지겠네요. 물러서세요. 견자입니다. 도망칠 것은 처음부터 없었어요. 잔재주입니다. 견자입니다. 접근 금지 살짝 그을리기만 할 거예요. 벗어나기엔 너무 늦었어요. 벗어나기엔 너무 늦었어요. 견자입니다. 전력은 파악했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